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일을 낼 모양입니다. 공병호TV는 7월 8일 방송에서 어떤 사람이 큰 결단을 앞두고 자기 생각을 마무리할 때가 되면 연가나 휴가 등으로 잠시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7월 8일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법무부를 통해서 최후 통첩이 임박했다는 내용을 알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최후 통첩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도 기다리겠다. 공과 산은 함께 갈 수 없다. 정과 산은 함께 갈 수 없다. 올바름과 사악함은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이죠. 7월 1일 이른바 검은유착 사건에 대해서 자신이 내린 지휘권 행사를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힘주어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총장은 수사에 손을 떼라. 지휘하지 말라. 자신의 지휘권 행사가 공정하고 올바르며 윤석열 총장은 그 반대편에 서 있음을 화근한 내용입니다. 또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저도 검찰 구성원의 충전과 고통을 충분히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누구도 행사사법 정의가 혼돈인 지금의 상황을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다. 국민은 많이 답답하다. 더 이상 옳지 않은 길을 돌아가서는 안 된다.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지 말라는 대신에 자신의 지휘권 행사에 대해서 답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날까지 시안을 정해서 압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추미애 장관입니다. 다음 질문은 추미애 장관의 행보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습니다. 7월 3일 날 검사장 회의는 이미 추미애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합법적이지 않고 부당하다는 정말 분명히 합의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검이 정리정론에서 법무부에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을 두고 특히 검사장들은 검찰총장의 거치를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 검사는 퉁명하게 내뱉습니다. 이 퉁명하게 내뱉는 것이 지금 추미애 장관의 거친 언행을 보는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누가 옳지 않은 길로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추미애 장관만 모르는 것 같다.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추미애 장관의 거친 언어와 거친 행동을 바라보는 그런 판단입니다. 나는 저를 찾아가서 행하는 일련의 행동들이 모두 정해진 그런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장고고 그 장고를 하면서 명분을 축적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 8일 날 오전 9시 무렵 추미애 법무 장관은 산사에 머물고 있는 그의 뒷모습과 함께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산사의 고요한 아침입니다. 선임께서 주신 자작나무 염주로 번뇌를 끊고 아침 기운을 담아봅니다.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빠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입니다. 번뇌가 잘 끊어지지가 않죠. 바른 길이 추미애가 생각하는 바른 길과 보통 시민들이 생각하는 바른 길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저는 왜 저렇게 뜸을 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검찰총장이고 한때는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대통령이 나서서 목을 날려버려도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저항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빠른 시간에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어버리면 결국 이 땅에서 더 이상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은 완전히 제거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뭐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인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추미애 장관의 의사결정과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 사자성어 두 개를 떠올리게 됩니다. 결사항전 임전무태 결사항전 임전무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 아주 추미애다운 그런 특성입니다. 일체의 타협은 없다. 오로지 윤석열의 절대 충성과 절대 복종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타협이 없다는 거죠. 유연한 점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도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검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국민들로부터 큰 재앙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상태로 보면 그런 것을 이제 계산하겠죠. 우리가 저렇게 심하게 때렸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재앙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로 봅니다. 지금으로 좀 크게 재앙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통 사람들에게 남아있지 않나다고 봅니다. 이미 뭐 결론은 다 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추미애 장관은 독자 행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철도철미하게 행동대원으로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법무부와 검찰총장 대검과 법무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대결 구두란 것은 정해진 그런 절차에 따라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마 내일 오전 10시에 어떤 일이 있을지 한번 두고 봐야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